이번 시간에는 수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혈의 정의입니다. 수혈은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를 말합니다. 기호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. 수혈의 수렴과 발산은 주어진 수혈 AN이 항이 거듭될수록 어떠한 실수값 L로 한없이 가깝게 접근할 때에 수혈 AN은 수렴한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기호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은 L로 수렴한다.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또한 수렴하지 않는 수혈은 발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수씨가 주어져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정리가 성립하게 됩니다. 먼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상수씨는 같은 상수씨로 수렴하게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. 다음으로 알파와 베타가 의미의 실수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은 L로 BN은 M으로 수렴할 때에 다음과 같은 5개의 정리가 성립하게 됩니다. 먼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알파 A N 플러스 베타 B N은 알파 L 플러스 베타 B의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. 다음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수혈 A N과 B N의 곱은 각각의 수렴값인 L과 M의 곱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B N분의 A N은 각각의 수렴값인 M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단 분모가 되는 M의 값은 0이 되면 안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모든 N에 대하여 A N이 B N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이 값은 수렴값도 역시 L은 M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루트 A N의 값은 수렴하는 값에도 똑같이 루트를 붙여서 루트 L로 수렴하게 됩니다. 다음 정리로는 C가 주어진 상수라고 할 때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성립하게 됩니다. 수혈 A N, B N, C N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봅시다. 모든 N에 대하여 A N과 C N, B N은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수혈 A N과 B N이 L로 수렴한다고 할 때에 위와 같은 전제 조건에 의해서 수혈 C N의 값은 또한 L이 됩니다. 즉,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C N은 L로 수렴하게 됩니다. 다음은 무한등비 수혈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무한등비 수혈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. 다음으로 R이 공비 R이 1일 때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, R의 N-1승은 앞에 곱해진 A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. 이게 아니고 R이 마이너스 1이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클 때에는 무한등비 수혈은 발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